광화문 광장의 장터겸 축제가 열렸습니다. 서울 소재 250여 개의 중소상공인 업체들이 한 곳에 모여 제품을 판매하는 서울바자축제인데요. 원목 베개, 화분을 비롯한 패션자파 등 다양한 중소기업의 제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습니다. 창고에 쌓인 우수한 제품들을 판매할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 메르스 동식을 선언하는 의미에서 서울시와 상공행소가 힘을 합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축제 현장에는 외국인들의 방문도 적지 않은데요. 메르스로 타격을 크게 입은 관광업계 활성화를 위해 서울 여행 홍보부스가 마련됐습니다. 또한 이번 축제를 기점으로 서울시 역점산업 분야 우수기업특별관도 따로 운영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보탰는데요. 성수수제와 종로주얼리를 비롯해 신진 패션기업들이 참여했습니다. 이 밖에도 다채로운 부대 행사로 시민참여공간이 마련됐는데요. 부채 만들기, 도자기 만들기, 닭종이 인형 만들기 등 공방체험장도 열렸습니다. 광장 한켠에는 거리 공연이 진행돼 축제 분위기가 살아나는데요. 물레체험이랑 핸드폰 거리랑요. 그리고 가방이랑 사는 데 너무 좋았어요. 졸업하기도 하고요. 애들도 너무 좋아했고요. 메르스 때문에 경제도 안 좋고 하는데요. 저희가 애들도 좋아하는 체험을 하고 또 저렴하게 해가지고 경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너무 좋고 마음도 좋고 뿌듯합니다. 내일까지 진행하는 서울바자축제. 많은 시민들의 참여로 중소상공인에게는 힘이 실리고 침체된 경제는 다시 살아나길 기대해봅니다. TBS 리포트입니다.